대한민국의 멋진 아나운서 김태은의 가요뱅크 맡고 계시고 우리 가요교실의 총책임자이신 김태은 씨를 소개합니다 네 가요교실 수업만 늘 듣다가 제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제가 나타난 이유를 아시겠죠? 뭔가 특별한 시간이 꾸며진다라는 거 오늘 가요교실 특별한 시간 가요교실 노래자랑을 펼치겠습니다 늘 수업만 하셨잖아요 이제 수업하고 나면 평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 봐야 돼요 어떤 학생이 수업 태도가 좋았고 그 수업 태도가 좋아서 노래 실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노래자랑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가 오늘 7분이시거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노래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심사를 맡아주실 금보결 선생님 그리고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아주 냉정한 심사위원으로서 활약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박수 보내주세요 그럼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참가 번호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실까요? 가사를 보고 하셔야 된대요 아직 다 외워지진 않았는데 오늘 참가 번호 1번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마이크를 긴장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쓰다듬느라 그냥 정신이 없으시네 마이크 그렇게 꼭 깨앉지 않고 안 만지셔도 괜찮고요 이쪽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를 여기를 잡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잠시만요 화면도 잘 나와야 되니까 자 이분이 어디 가서 노래 안 해보셨어 마이크 여기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셨어 박수 좀 긴장이 좀 되네요 감사합니다 긴장만 하셔야지 긴장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긴장만 하세요 긴장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와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죠 저는 왼손잡이라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걸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성동에 사는 강유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한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고정국은 어떤 노래인가요? 장록수 아 전미경의 장록수 참가 번호 1번의 노래입니다 해 Athlete Op 자 오오오 오오오 오오 가는 세월 바람파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탐 한 곳이 없으네 구려운 궁궐 천막은 해 한 맺은 맺은 여과 눈물과 건너서 너무도 걸었더니 부흥이도 영화도 구름이 약한 고롭고 어린다 녹수나 청산에 홀로 부는가 네 참가번호 1번의 무대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총 7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예심을 거쳐서 7분이 선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가요교실 회원 그리고 우리 스태프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참가번호 2번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세요. 전주시 장애인협회에서 회원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모학산 산행을 마치고 이렇게 가요교실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노래자랑 관람을 오셨대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참가번호 2번을 모실게요. 아름다움 섬김 전주시 장애인협회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모학산 다녀오셨어요? 네. 뭐 보셨어요? 정산 올라갔고 너무 풍경이 좋아갖고요. 너무 여기 오늘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네. 해마다 지금 두 번째 참여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노래자랑까지 참여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생각돼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노래 좋아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바로 이곳 공개홀로 오시면 가요교실 노래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와도 돼요? 그럼요. 무료죠. 하지만 전혀 무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역시 그 노래는 soul, feel,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감정을 정말 잘 실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르는 너무합니다와 확실히 인생에 연륜이 있는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불러주셔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오늘 노래자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원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전속 댄스팀 전속 댄서로서 활동하시는 참가분은 3번입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오락부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분위기 잘 띄우는 근데 정말 평소에도 그렇게 흥이 넘치는 그런 분이신가요? 네 네 네. 아니 수업시간에 분위기가 좀 떨어질 만하면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날개춤을 추워 되십니다. 근데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돌 때 뭐 잡으셨어요? 마이크 잡고 카세트 테이프 잡고 그러신 거 아니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알려주세요. 뭐 잡았다고 하고. 와 근데 아마도 돌 때 이분은 마이크를 잡으셨을 것만 같습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분위기 띄우는 거 정말 잘하시는데 가요교실 매번 이렇게 와서 보시잖아요.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막 수백 명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즐기시고 같이 노래하고 오는데 저도 동화돼가지고 너무 즐겁게 노래 부르고 갑니다. 그래요? 진짜 즐거운 날이죠 그날이. 그렇습니다. 참가분으로 3번은 바로 성함이? 저 이권의입니다. 제 별명 이장이에요 이장. 가요교실의 댄서로 기억하시지 말고 이권의님 이장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참가분으로 3번 오늘 어떤 노래 도전? 안동역에서 가겠습니다. 안동역에서 가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갈게요. 저도 가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장군이 기억하십니? come on. 발음에 날려버린 검은한 맹새련만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보는 눈이 무릎까지 걷는데 어두운 건지 무더운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넘는다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어요. 역시 역시 이 어깨춤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저는 가수 김연자 씨만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장님도 아주 특별한 기술까지 선보여주셨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오늘 가요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가 번호 4번을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의상까지 챙겨 입고 오셨습니다. 차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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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신동에서 온 송영미라고 합니다. 언니, 오빠들 컬링 선수 아시죠? 저 영미예요. 오늘 하루 제가 꽃돼지가 되어서 왔거든요. 언니들 꽃돼지 기억해주세요. 저 앵콜 안하면 저 집에 갈 거예요. 언니들 앵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A뿔이에요. A뿔. 확실히 기억시켜주네요. 그렇죠? 컬링 선수 영미. 우리 영미 영미 어떤 노래? 저는 최유나 노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언니들 옆에서 춤춰주실 거죠? 네. 춤춰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기다리면 무엇 하나 기다리면 무엇 하나 바보 같은 미련일까 잠깐만요 다시 해야 돼 왜 자꾸 끊어 언니 어디서 봤어 여기를 잘 박자를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 언니의 오빠들이 다 박자를 맞춰주는데도 언니 10초 해갖고는 미음이 신뢰할 때 들어가야지 아니 괜찮아요 떨어지면 되니까 괜찮아 그냥 앉으세요 자 그러면 앵콜로 2절 들을까요 네 앵콜로 2절 들을 거예요 큐 하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알겠죠 자 2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쿠 하나 둘 셋 넷 쿠 상관을 말자고 다짐하면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이들아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기다리면 뭐 다하나 애태우면 뭐 다하나 모두 잊어야지 이들아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기다리면 뭐 다하나 애태우면 뭐 다하나 이젠 모두 잊어야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뭔가 좀 느낌은 확실하죠 저분이 1등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해요 분위기를 정말 재밌게 잘 띄워주셨습니다 또 저런 분들이 꼭 계셔야 돼요 박자 좀 어긋나고 틀려줘야 우리 가요강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가수처럼 잘해버리면 가요교실에 의미가 없죠 네 잘해주셨고요 자 이제 참가 번호 5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참가할 줄 알고 다들 의상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가 좋아서 열심히 누르기실 쫓아다니면서 회장까지 맡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하동회에서 온 김옥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회장님 할 정도면 도전 천곡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가요교실 수업하면서 어떤 장르의 노래가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뭐 많은 수업을 지금 해 보셨잖아요 네 어떤 노래가 잘 맞아요 저는 좀 달바다 아 신나는 곡 위주로 네 트롯 장르 좋아하시고 오호 그러면 발라드보다는 신나는 곡으로 도전곡을 삼으셨겠네요 어떤 노래 도전 미운사네 미운사네 근데 선생님 두 키만 해주세요 두 키 낮추면 182로 두 키 네 182죠 그렇게 키 낮춰드리고 아 지금 응원단들도 많이 와주셨고 같이 수업하는 분들 누가 가장 생각나세요 누가 지금 우리 혜원님들 모두 모두 아 응원 많이 해주시네 아 지금 플래카드까지 좋습니다 자 참가분호 5번 도전곡 듣겠습니다 한戒 Fest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 활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운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일요일에 방송되는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오늘은 특별히 노래자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들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실력도 나아졌다 감정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이래서 가요교실이 필요하구나 그럼요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잘 가르쳐드리고 또 여러분은 잘 배우셔야죠 자 이제 참가 번호 6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면에서 온 이희자입니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잊고 살다가 저번 주에 여기 처음 한 번 와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끼를 따라서 막 열심히 하니까 아는 동생이 저를 접수를 해줬어요 노래를 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은 도전과 자신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 자신있게 도전하실 노래 곡목은 어떤 곡인가요? 사랑의 비를 맞아요 사랑의 비를 맞아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흰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가요교실 노래자랑 마지막 참가자 이 참가자는 늘 가요교실 시작 전에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우리의 FD 어서오세요 참가 번호 7번입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가요교실의 FD 여러분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이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에서 온 홍미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공개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상 컨셉과 이름 이렇게 맞춰주신 건가요 네 가을이라서 단풍 색깔로 맞춰봤어요 그러게요 네 가요교실 저희 방송 스태프로서 일을 하고 있으신데 사실은 가요뱅크 애청자에서 출발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FD로서 활약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안전 그렇죠? 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네 저희는 제가 이제 하는 일은 FD 플로워 디렉터 네 아시죠? 스페링은 F 땡땡땡땡땡 네 네 항상 저희 방청객분들을 안전을 위하여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 가요뱅크 회원님들과 함께 하시니까 네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손 들어서 살짝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후닥닥 뛰어서 안전을 신경 쓰고요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희 회원님들 기억해 주시고 가요교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세동기 작동법도 공부하고 아무래도 호흡하는 법도 다 그리고 또 수영도 할 줄 알고 태권도도 지금 배울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안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 홍민님 어떤 노래 도전? 네 저는 이혜리의 자갈치 아즈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잘결치 하시네요 네 네 손 머리 위로 호우 박수 호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좋아요 내Min 옥 흑나무도 도란돌아 국제시장 telesorp 돌아 목소리내어 울었네 목소리내어 불렀네 당시를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한두의 작은 열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넌 나를 불러가다 영북 따가리 난감 위에서 난 보돌 뒷골목에서 차갈치 하지매가 멍멍아 부르는 땐 엄마 없는 엄마를 찾는 차갈치 하지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참가자 일곱 분의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또 심사집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또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객관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평가에 임하고 있고 또 심사위원이신 금보결 선생님도 지금 심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 초대가수를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여인 어떤 노래 불러주실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녀번호를 눈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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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큰 눈절도 못 뜨고 볼을 닫아 두 가슴에 가정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죽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이별 그 이별이 오른철도 모르고 부르던 두 가슴에 가정을 새기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때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감사합니다 앵콜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박자에 맞춰서 한번 외쳐주시면 안될까요?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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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짝반짝 빛이 될 고은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노래자랑 하는 동안 내내 여기 옆에 있었는데 그 어느 무대보다 정말 떨리더라구요 너무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노래 더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해가지고 그 열기로 제가 더 힘차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콜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같이 호흡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곳 가지고 왔거든요 장윤정의 꽃이란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중간에 이 부분 아시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꼭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답제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보실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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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찾아보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려세요 나의 라인 라인 아이돌 하소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려세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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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a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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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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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좋습니다! 날 찾아오신 애니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왔어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왔어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라일라일라야 감치는 나의 나무가 되고 라일라일라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들바랑 김치 준비하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 금상 은상 장녀상 이렇게 다 드립니다 자 장녀상 세 분입니다 일단 다 나오세요 참가자들 다 나오시고 여기서 이 대회가 발전이 되면 상금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보니 자 일단 쭉 서 주시고 떨리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또 저희 도우미들이 선물 드릴 테니까 다 같이 나중에 기념촬영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름은 먼저 안 불려지길 원하시겠죠 자 2시 10분 발표하겠습니다 장녀상 강유숙 장태수 송영미 네 세 분 나오세요 자 선물 하나씩 또 드려요 일단 서 계시고 네 장녀상 세 분 선물 받으세요 예 뒤에서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리고 예 예 축하합니다 아이 거기 계세요 다 같이 예 같이 계시고 1등이 앙코르송 할 거니까 이런 거 자꾸 연습해 보셔야 어디 다음에 전국노래자랑도 나가고 하시죠 이제 은상 두 분입니다 이권이 홍미 네 은상 꽃다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선물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상과 대상 자 이제 두 분 나오세요 금상과 대상 이게 저 구도는 저 미스코리아야 응 딱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이제 흔히 이렇게 나가는 질문 있죠 아 본인이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옆 사람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어떻게 즐기셨어요 오늘 제가 목이 제일 안 좋아서 제 능력권 못 했는데요 아마 옆에가 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결과 보지도 않고 이 분 드릴까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요 뭐 순위가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서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두 분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네 뭔가 그 기류가 좀 통하네요 내가 받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 양반이 받을라나 자 그러면 금상과 대상 먼저 발표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네 자 대상 긴장되는 순간 하하하하 김태훈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첫 번째 노래자랑 대상은 참가 번호 5번 5번 김옥진 5번 김옥진 5번 김옥진 5번 김옥진 네 금상은 이휘자님이 받게 되셨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요 1등께는 왕관을 씌워드립니다 아유 특수 제작한 왕관 이렇게 기념 인증샷을 또 남겨야죠 뭐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거부했습니다 왕관이 자 축하드리고 소감 이럴 땐 또 소감 말씀하셔야 돼요 소감 소감 갑자기 오늘 예상을 못했는데 타서 너무 아무튼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앙코루송 청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가요교실은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앙코루송 청해 듣습니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이 던진 사내야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이 던진 사내야 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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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왜 했나 반짝 빛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려해졌네 순지라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수지난 내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수지난 내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수지난 내 여자의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반짝 빛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려해졌네 순지라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얄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얄미운 사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때요 같이 오세요 알겠죠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매주 화요일 1시 잊지 마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